여름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근데 지금 룸 서비스 먹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허리가 2인치 늘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오늘 오늘도 너무 얼굴이 무거워가지고 지금은 붓기가 다 빠지긴 했는데 제가 얼굴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곳들만 보면 살이 막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너의 상太重了 没有办法救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